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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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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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아이고! 뭐하는 뜻이요? 안 했어요. 오 한 번 가지고 오 한 번 가지고 자, 한 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난 젓갈을 까고 줄게 오븐이에요, 오븐. 여러분들 오븐을 주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본하게 안 좋아. 저희 이미 짜야겠어요, 계략이. 알폴레미터 산발위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나도 저거 생각하기는 했는데 잘 무너질 거 같아서 저거. 자, 형님. 지금 약간 느낌 안 좋아. 어, 내가 좋아 좋아. 유난해 안 좋아, 내가 봤을 땐. 참 신한 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공부를 해도 내가 봤을 땐 이길 거 같은데. 그렇지만 안 좋아. 제이홉 팀은 어떤 전략이에요? 지금 약간 무삭점 세워보자. 우주까지 받아. 약간 세워. 약간 지금 우리 약간 운속한다는 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삭점 세우자, 일단. 항상 이게 평범을 쓴다고 읽는 게 아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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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어! 아! 지콜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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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기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아, 파손이에요. 장점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남편을 좀 해줄게.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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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와! 저기, 와! 저기, 와! 저기, 와! 느낌이 좋아! 여러분들, 2분 30 확인 안전하세요. 지금.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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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은 젓가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 아! 그냥 유기만 써서 이기나 할 거야. 지금 남을 때는. 유기만 써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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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남은 젓가락은 테이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야, 남에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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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야! iri began. 양 texted. 네, 다 멈추는 게 내 생각이 좋지 않을까? 3분 20초 Online чтоmi1, А! laws ha! 이거를. tranquil.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 조심해 지금 약간 여유를 주시는거에요? 그럼요 약간 불안하면 저런 상황 때로 계속 그러네 4분 저희는 애초부터 트롯스 1분밖에 안전하세요 안전적이에요 지금 저 팀은 그냥 저 팀은 라면 끓어 먹고 있어요 네 뭐 안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더 불안하게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 포기는 빠릅니다 4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릅니다 40초 남았어요 40초 참 짧은 시간이죠 잠깐만 안돼 하지 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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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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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라 아니 해봐 아까 그 스치는 바람 때문에 그것도 했었고 시작 10 9 8 10 9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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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1 끝났습니다 와우예~~ 하단이 이러니까 왜 불안해 얘는 무슨 일이야 진짜 우리 이겼잖아 여러분들 아유 이것이야말로 진정 과일 불금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진정하지 여러분들 아 진짜 웃기네요 그냥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전략 뭐였어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걸로 플러스를 세워서 알렉도 높은 다음에 그냥 많이 쌓은 그거였어요 아 우린 전략은 그거죠 저 팀은 어차피 안될거니까 어느 정도만 쌓아주고 기다리자 나 이쪽 길을 하려면 뭐였어요? 나 이거 뚫어져서 싸서 뚫어져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멍청했더라고요 나 생각보다 멍청했어요 이거한테 제압 되겠냐? 생윙! 저희가 이겼으니까 뭐가 있나요? 뭐 원하시는 분 있으나 말까 봐 어? 아 진짜? 나 지금 배고파 주도 배고파요 저도 진짜 배고파요 나 지금 굉장히 배고파 시간이에요 그러면 먹어서 먹고 싶어요 아 족발 먹어요 족발 아 족발로 봐요 족발 아 족발 먹어요 먹었어? 먹었어? 마이 마이 먹어요? 형님 형님 제가 그걸로 먹어요 아오 다시 먹읍시다 다시 먹읍시다 아오 어디가 네 맘을 거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어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침대 윙이 부른 내 샌는 밴 키키키키키호 ONLY YOU 윙이 부른 내 샌는 밴 키키키키키키 ONLY YOU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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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복불복 게임이었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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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면이 있었지만 남는 건 손 없었던 그 다음에 정말 젠스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와 좋은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친구입니다 BTS 광탄 손에 날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